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고급필터 문제의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K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취업률의 순위를 구해가지고 6등부터 15등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35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임의로 만드시면 되고요. 6등부터 15등이라고 하면 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5보다 작거나 같다. AND 함수 사용하고요. 순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랭크점 EQ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취업률이 있는 K4셀을 클릭하시고요. 신표 K4셀부터 K33까지 선택하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 값이요. 6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순위를 구한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랭크부터 쭉 끝까지 범위 정하셔서요. Ctrl C, Ctrl V 그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1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6등부터 15등에 해당한 취업률의 순위에 해당한 값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엔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추출하고자 한 필드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K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작성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A35부터 A36 영역의 조건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 데에 복사 위치는 A38 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데이터 A4부터요. K33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첫 번째,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 평균 이상이고 뭐뭐이고 는 하시고요. AND 함수가 필요하네요. 취업률이 K4를 클릭하되 K10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취업률이 평균 이상, 크거나 같다 평균 값을 구해서 비교합니다.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취업률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괄호 닫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성별이 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C4를 클릭하되 C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여와 같습니까? 그 다음,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서식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주황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주황 선택하고 확인, 새 서식 규칙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가셔서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우리는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방향을 가로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그러면 우리 옵션 클릭하셔서요. 여백 탭의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맵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에는 머리끌 바닷글에 바닷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바닷글의 가운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구역을 클릭하신 다음 시트 이름과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트 이름이면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이렇게 시트 이름 삽입이란 도구가 표시가 되네요. 시트 이름 삽입이라고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클릭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현재 기본 작업 다시 2까지만 표시가 되는데 한 칸 띄우고 시트라고 하시고요. 슬래시 현재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거니까 페이지 번호 삽입 한번 누르셔서 붙여서 페이지라고 입력하시면 바닷글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 영역을 A1부터 K33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복할 행에 오셔서 1행부터 3행까지를 반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 영역과 반복할 행을 지정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셨을 때 아래쪽에 현재 작업하는 시트명과 그 다음 시트 슬래시 1페이지라고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클릭했을 때 반복할 행에 의해서 1행, 2행, 3행의 데이터가 반복해서 인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에서는 취업률을 이용해서요. 취업률을 이용해서 취업률이 50% 이하이면 취업률에다가 나누기 10% 값을 나눠서 검정색 동그라미로 그렇지 않으면 취업률에다가 나누기 10%로 나눠서 하얀색 동그라미로 L3부터 L32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리피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조건을 주실 거니까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취업률을 10%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기 위해서 컷션트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 바로 왼쪽에 있는 취업률이요. 작거나 같습니까? 5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반복을 하실 건데요. 리피트 함수 입력하시는데 50%보다 작거나 같다면 검정색 동그라미입니다. 문자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누르셔서 검정색 동그라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자 처리하셨으면 심표 몇 번을 반복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몫을 구해서 반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컷션트 입력하시고요. 나누셋목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률을 슬래시 현재 퍼센트가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10%로 나눠가지고 몫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슬래시 10% 그 다음 몫을 구한 함수 괄호 닫고요. 리피트에 대한 함수를 괄호 닫으시고요. 심표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반복을 할 거니까요. 리피트부터 쭉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맨 끝에 가서 컨트롤 V 하실 건데요. 검정색 동그라미가 아니라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눌러서 한자키 하얀색 동그라미로 채우세요. 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표에 대한 끝에 괄호 닫아 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제가 입력을 안 한 게 있나봐요. 잠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네. 몫을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나누기를 심표로 인수를 넣어야 되는데 슬래시로 넣었네요. 숫자 그 다음 나눌 숫자 마찬가지로 슬래시가 아니라 심표로 넣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숫자 나눌 값으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슬래시로 넣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는데요. 열 너비 좀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계산 작업은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비고란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퍼블릭 펑션 FN 비고 입력받는 값은 취업률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비고는 취업률이 50% 미만이면 if가 아니라 셀렉트 케이스네요.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합니다. 셀렉트 케이스 취업률 입력받은 취업률을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케이스 이즈 50%라고 표현하실 때는요. 0.5라고 표현합니다. 50% 미만이니까 작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미만이면 FN 비고에다가 전문 상담 필요 전문 상담 필요 라고 쓰실 거고요. 다시 50%보다 작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80%부터 90%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케이스 0.8에서부터 2 0.9까지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0.8부터 0.9까지 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는 FN 비고를 문제에서 우수학과 라고 입력합니다. 우수학과 그 다음 90%를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이즈 초과니까 크다가 되는 거고요. 0.9라고 입력합니다. 0.9보다 크다면 우리는 FN 비고에다가 최우수학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 우수학과 그 다음 그 외에는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엘스 FN 비고에다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겠고요. 셀렉트 구문을 작성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비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취업률 K3 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중간 전문 상담 필요 최우수학과 우수학과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을 이용하여 P3부터 S4 영역에다가 성별별 구분별 취업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분율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결은 SUMIF 함수를 통해서 표시합니다. 먼저 텍스트 함수는 조금 이따 쓰고요. SUMIF 함수부터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남자의 창업자 수부터 구하고요. SUMIF 그 다음 첫 번째 레인지는 성별이 남자라는 조건을 지정하기에서 조건을 지정할 범위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심표 남이라는 데이터는 바로 왼쪽에 있는데요. 5,3, 5,4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5열에 있다. F4, F4 F4 눌러서 5열만 고정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첫 번째 창업자 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창업자 데이터가 있는 첫 번째 창업자 수 선택하시고 아래까지 드래그합니다. 남자의 창업자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쭉 G3부터 G12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아 우선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2,3부터 아 창업자 수가 아니죠. 우선 잠깐 지워볼게요. 문제가 지금 네 표 1을 이용해서 P3부터 S4 영역의 성별과 구분별 성별과 구분별 취업률을 계산하는데요. 아 구분별 창업자만의 사실 구하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선 그냥 예시로 창업자에 대한 예시인 거고요. 지금 표시할 데이터는요. 건강보험 연계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에 취업률을 구하실 거니까 건강보험 연계 데이터가 필요하네요. 범위를 이렇게 E3부터 E32 만약에 딱 창업자 하나만 구할 거면 창업자만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위쪽에 있는 건강보험 연계 해외 취업자 창업자 프리랜서 각각에 대한 취업률을 구할 거라서 건강보험 연계를 선택 하고요.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E3부터 E32 F3부터 F32 G3부터 G32 아 3행과 32행에 있구나 라고 F4 F4 눌러서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가로 닫으시면 일단은 성별 람에 해당한 건강보험 연계 합계가 구해져요. 물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성별 여자에 해당한 건강보험 연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가 구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졸업자 수로 나누라고 했어요. 졸업자 수로 그러면 첫 번째 P3을 클릭하고 슬래시 남자의 졸업자 여자의 졸업자 합계를 구해서 나눠 주겠습니다. 눈은 안 쓰시고요. SUM IF 조건을 찾을 범위는 성별 에 가서 F4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성별 남에 해당한 5354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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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5열을 고정시키고요. 심표 그 다음 졸업자 졸업자의 데이터는 딱 고정된 데이터니까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남자 여자 동일하게 사용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두 번째 성별이 남에 해당한 졸업자의 학계를 구해서 나누겠습니다. 라는 SUM IF 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수점 자리로 표시가 되네요. 아래로 복사 옆으로 복사해 보시면 아까 구한 값을 남자 여자의 졸업자 수로 나눠서 취업률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 데이터의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 가셔서요. 백분율로 표시하는데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0%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예제를 창업자로 봐서 실수할 뻔했네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볼게요. 표1을 이용하여 P8부터 S10 영역에다가 단가 대학과 구분별 구분별 최대 창업자를 배출한 학과를 표시하라고 있어요. 학과 학과면 우리는 여기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찾아올 거고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한다 행위위치값은 구할 거고요. 그 다음 구분별 건강보험 연계부터 프리랜서까지 최대값을 찾아가지고 공과대학인지 사회과학 과학대학인지 해당된 데이터의 최대값을 찾아가지고 위치를 구해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P8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는 찾아올 데이터 인덱스 함수 쓰실 거고 어떤 데이터를 찾아올 거냐며 학과를 찾아올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행위위치값은 라지함수를 통해서 매치와 라지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구할 겁니다. 매치는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한 함수고요. 라지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함수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해서 가로 열게요. 단과대학이 입력된 A3부터 A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왼쪽을 클릭할 수가 없으니까 방향키로 갈게요. 5, 8, 5, 9, 5, 10 영역입니다. F4, F4, F4 눌러서 5, 10만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곱하기 이제 각각 단과대학에 해당한 데이터는 찾았어요. 두 번째 건강보험 연계라는 데이터를 드래그 하시는데 이 데이터는 옆으로 복사하실 때마다 3행과 32행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F4,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신표 몇 번째 큰 값 첫 번째 큰 값 1이라고 넣고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신표 이제 첫 번째 큰 값은 구했고요. 같은 영역 안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라지를 뺀 함수 라지의 데이터를 뺀 조건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 연계에 해당한 데이터만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끝에 가서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신표 매치함수에 대한 작업이죠. 정확하게 일치한 우리 딱 값 하나를 찾았으니까 그 값이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구하기 0이라고 넣으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배열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러비 살짝 조절해 주셔야 될 곳이 있네요. 네 번째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입니다. P14부터 Q15 영역에다가 남녀의 취업률과 창업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취업률 계산하는 식이 나와있고요. 창업률을 계산하는 식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 백분율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 표시하니까 라운드 함수 사용해서 자릿수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라운드를 빼고 우선 썸 함수를 통해서 모든 값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썸 는 입력하시고요. 썸은 배열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성별이 남자이고요. 그 다음 취업률에 해당한 데이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성별에 가서 범위 정하고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성별에 가서 그 데이터가 바로 위쪽에 있는 남과 같습니까? 옆으로 복사하게 되면 Q13이니까 아 13행에 있구나. F4 F4 눌러서 13행만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여기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건강보험 연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E3부터 E32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수식을 복사해도 동일한 위치니까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를 구하셨고요. 이 상태에서 더하기 두 번째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요.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성별에 가서 두 번째 조건은 네. 성별에 가서 다시 한 번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성별에 가서 우리는 해외 취업자 수를 구하기 위해서 성별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P13에 있는 성별과 같습니까? 조건을 작성합니다. F4 F4 눌러서 13행에 대한 고정이 필요하시고요. 곱하기 성별이 남자 여자 해당한 데이터에 해외 취업자 수 해당한 값을 F3부터 F32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제 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우리는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와 플러스 회의 취업자 수를 구하셨습니다. 나누기 슬래시 그 다음 남자의 졸업자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썸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성별을 다시 한 번 범위 드리고 하십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성별 남과 같습니까? 13행에 있으니까 F4 F4 눌러서 13행만 고정하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그 다음 졸업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졸업자 수가 있는 D3부터 D32를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이제는 남자의 건강보험 연계수 도하기 회의 취업자 수를 구한 값에다가 남자의 졸업자 수를 나누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배열 수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남자의 취업률을 구할 수 있고요. 옆으로 복사하시면 여자의 취업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시는데요. 얘는 소수점 둘째 자리인데요. 이 값이요. 정수가 아니라요. 백분율로 되어 있어요. 백분율로 되어 있을 땐 자릿수가 2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P14에 갖다 놓고요. 라운드 반올림 하겠습니다. 끝에 가서 2라고 하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백분율은 사실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자릿수를 4라고 주셔야 되는데 그냥 2라고 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전혀 다른 값이죠. 그래서 자릿수 값을 백분율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두 자리를 더 도해서 4라고 넣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야만 정상적으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래 두 번째 남자의 창업률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라운드는 조금 있다가 쓰도록 하겠고요. 썸함수를 통해서 두 개 합계를 더하고 남자의 졸업자수로 나누도록 할게요. 는 하시고요. 썸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에요. 성별에 가서 성별 C3부터 C32 F4 절대참조 그 값이 남과 같습니까? 13행에 있으니까 F4 F4 눌러서 절대참조 곱하기 첫 번째 조건이 남자이면서 창업자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더하기 두 번째 마찬가지로 조건을 성별을 주기 위해서 성별이 남자이면서 라고 C3부터 C32에 가서 그 값이 남과 같습니까? 13행을 고정시켜주시고요. 가로 닫고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요. 곱하기 문제에서 프리랜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우리는 창업자수와 프리랜서수를 구했고요. 나누기 슬래시 남자의 졸업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 조건을 넣기 해서 다시 한번 가로 여시고요. 성별에 가서 F4 절대참조 같습니까? 남에 해당한 데이터 13행에 있습니다. 고정시켜주시고요. 가로 닫고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요. 곱하기 졸업자수에 해당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졸업자수 범위 정하고 F4 절대참조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이제 남자의 졸업자수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번 눌러보시고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다음에 라운드 맨 끝에 가서 백분율 소수 둘째 짜리 까지 라고 했으니까 4 라고 넣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문제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B4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4셀을 선택하시고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삽입 테이블 클릭하시고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원본 취업 편항에 CSV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에 연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저는 커말 1급이라는 폴더에 스프레드 시트에 상설 기출 문제에 문제에서 제시된 취업 편항 이라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불러오시면 3단계 중에 1단계라고 표시가 되면서 아래쪽에 글자가 이렇게 깨져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본 파일에 터키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이 가져오신 데이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요.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쭉 스크롤 막대를 움직이셔서 한국어를 찾으시고요. 한국어 선택하시고 한국어 안에서도 완성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가져오신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가져오시는데 문제에서요.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 분리됨을 선택하시고요. 또 내 데이터에 머리끌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데이터에 머리끌 표시라는 옵션을 선택 한번 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심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니까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심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학과 성별 취업률 열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학과를 가져올 거고요. 성별 가져올 거고요. 졸업자 안 가져올 거예요. 열 가져오지 않음. 건강보험 연계 가져오지 않음. 해외 취업자 가져오지 않음. 창업자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시고 가져오지 않음을 반복해서 진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취업률은 가져올 겁니다. 학과와 성별 취업률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피버테이블 만들기 창에 연결 선택의 취업 현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는데 CSV 파일을 가지고 작성할 때는 이 옵션을 체크해야만 피버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처음에 하고 연결 선택하셔도 되고요. 연결 선택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 옵션을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피버테이블 영역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과를 선택하시고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성별을 선택하고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취업률을 선택하셔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취업률을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어 형식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어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고 학계 취업률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에 셀 서식에서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다음에 소수위와 자릿수를 한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갓필드 설정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백분율로 서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피버스타일 밝게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가셔서요. 10번을 선택합니다. 10번이면 주황색 계열이네요. 선택 한번 하시고 옵션에 오셔서 핵머리끌 열머리끌 그 다음에 줄무늬 열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 문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피버테이블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데이터 도구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값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 모든 선택 취소를 한번 누르시고 학과와 성별과 건강보험 연계를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5건이 있었나봐요. 제거되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음은 E3부터 E33 영역에 대해서요. 60보다 큰 셀에 대해서 연한 빨강 채우기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을 클릭 하고요. 보다 큼 60보다 크다면 연한 빨강 채우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필터를 클릭하셔갖고 연한 빨강 채우기 졸업자의 색깔이 채워진 셀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색기준 필터에 셀 색기준 필터 클릭하시면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 행과 열을 전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행렬 전환 클릭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 탭 행렬 전환하셨고요.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 바꾸라 하겠으니까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요. 꺾은 선형 문제에 나와있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연계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라고 했는데 데이터 레이블이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위쪽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추가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거 하셨고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서 A1셀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하시고 A1셀과 연결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차트 제목이 A1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서요. 최소값은 0은 맞고요. 최대값 주단위 10 맞는데요. 잠시요. 아 5단위네요. 주단위를 5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값은 0 그 다음에 최대값은 60이 맞고요. 그 다음에 주단위를 5로 바꿔주십니다. 5로 바꾸시면 0 5 10 최소값이 10이네요. 제가 못 본 게 있었어요. 최소값이 10으로 시작하네요. 최소값이 10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60이 맞고요. 최대값은 60 그 다음에 주단위를 5로 수정합니다. 15 20 25 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에 가셔서 문제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도형 스타일을 차트를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색 윤곽선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의 강조 2를 클릭하시면 그림과 같이 차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와 여러분이 교재에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두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요. 취업률 부분합 이라고 매크로 를 입력합니다. 취업률 부분합 취업률 부분합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렬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번째 기준이 단가대학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그랬고요. 기준을 추가하는데 두번째는 취업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렬 먼저 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단가대학을 기준으로 정렬하고 같은 단가대학 아니라면 취업률 기준으로 내림차순 되어 있고요.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첫번째 부분합 단가대학별로 취업률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취업률의 평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단가대학별로 취업률의 평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은 지금 한번만 작성하시면 되네요. 다 되셨다면 개발도구에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도형 가셔서 빗면을 선택하시고 F1부터 F1부터 H2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F1부터 H2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를 취업률 한 칸 띄었네요. 부분합이라고 입력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아까 기록해 놓으셨던 취업률 부분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은 부분합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에 가셔서 모두 제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빗면을 선택한 다음 I1부터 K2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클릭하면서 도형을 옆에 도형을 살짝 눌러서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네요. 클릭하면서 왼쪽에 취업률 부분합에 도형을 클릭하면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부분합이 실행이 됐는데 다시 하시려면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도형을 옆에다가 드래그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부분합 제거라고 입력합니다. 한 칸 띄어서 제거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연결할 매크로 부분합 제거를 클릭합니다. 부분합 제거 한번 눌러보시고 취업률 부분합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아까 제가 부분합 제거 도형을 그릴 때 기존에 있었던 빗면 도형을 클릭하면서 그려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인데요. 판매내역 폼이 보이는 작업과 초기화 작업 입력 버튼 닫기 버튼 종료 버튼입니다.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 판매내역 입력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폼의 이름을요. 판매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좀 보여주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폼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왼쪽의 프로젝트에 폼을 더블 클릭 판매내역을 선택하고 코드보기 클릭하시고요. 개체는 유저 폼이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LSD 현금부터 갈까요? 초기화할 때 현금이 선택될 수 있도록 OPT 현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트루값을 입력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LSD 품목에 대해서 LSD 품목에 대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로우소스 연결할 데이터의 위치는 H4부터 I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 I H I 두 개네요. 열이요. LSD 품목에 연결되는 컬럼 열의 개수가 컬럼 카운트는 H하고 I니까 두 개 열을 연결하겠습니다. 컬럼 카운트 E 넣어주시고요. 입력은 조금 있다 할게요. 3번이 좀 더 간단하니까 우리 개체 가셔서 닫기를 클릭하시고요. 닫기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를 표시한 후 메시지 상자부터 표시하시고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그림과 같이 메시지를 박스를 표시한 후 타임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타임 이라고 입력하는데 함수를 입력하는데 위에 폼의 이름에 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종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노드미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물론 순서를 바꾸셔도 틀리진 않고요. 언노드 폼 닫히면서 메시지 보여줄 거니까요. 그래서 3번 문제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입력을 클릭하면 기준 행을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A3세를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보시면 쭉 이만큼 연결되죠. 4행이고요. 그러면 6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더하기 2를 하시면 행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구분과 현금연수증 품목을 선택하면 단가를 가져오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단가는 내가 잠깐 폼을 한번 띄워볼게요. 판매 내역 입력 폼에 아까 OPT 현금이 선택이 되어 있고 하나를 선택하면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요. 선택하면 샴푸를 선택하면 4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더하기 4 해주시면 돼요. 샴푸를 선택했을 때 데이터는 4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I로 라는 변수에 다가 네 번째 행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고 A가 1, 2, 3, 4, 5, 6, 7, H열이 8이고요. I열이 9가 되겠네요. 아홉 번째 열 열 열 번째 열 여덟 번째 열 아홉 번째 열이라고 여러분 위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8과 9네요. 8과 9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우리는 입력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현재 입력할 데이터에 I라는 변수는 range, A3셀을 기준으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시고 아까 더하기 2를 하면 6행이라 그랬죠. 셀즈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아이커마 1은 내가 폼에서 카드를 선택했냐 현금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표시가 좀 달라요. 카드를 선택하면 카드라고 표시하고요. 현금을 선택하면 현금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입력에 가서요. 만약에 opt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true라면 우리는 셀즈 I,1에다가 카드라고 표시할 거고요. 카드 그렇지 않다면 else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이니까 그냥 셀즈 I,1에다가 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이 현금이었죠. 그래서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현금 영수증 번호는 입력을 받는 거니까 셀즈 I,2는 TXT 현금 영수증 번호에서 입력받은 값 셀즈 I,3은요. 셀즈 I,로 아까 선택한 값의 여덟 번째가 품명이었죠. 가져올 거고요. 셀즈 I,4에다가는 단가에다가는 아홉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개수는 입력받는 건데요.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V,A,L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V,A,L 함수를 이용해서 TXT 개수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여섯 번째 가격은 계산을 합니다. 근데 계산이 카드일 땐 좀 할인을 해준대요. 만약에요. O,PT 카드가 True라면 True라면 네, 계산하는데 셀즈 I,6번째 값은요. 셀즈 I,5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셀즈 우리 가격이 입력된 거 단가가 I,4에 입력되어 있어요. 곱하기 7%를 할인한다니까 0.93 100에서 7%를 빼면 0.93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똑같이 복사하는데 할인되는 곱하기만 지워주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일단은 작성이 됐고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판매 내역 입력 폼 만약에 카드를 선택했어요. 010, 100 그 다음에 임의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그 다음에 샴푸를 선택했고요. 개수를 하나를 선택했어요. 카드면 또 7% 하게나 현금부터 해볼까요? 입력 오류가 발생을 하네요. 디버그 한번 눌러서 아이로우 컴마 아 제가 아이로우라는 변수를 안 만들었어요. 설명만 드리고요. 아이로우라는 변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네요. 아이로우는 CMB LST 품목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4를 더하면 첫 번째 데이터를 행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실행을 해볼까요? 클릭 현금으로 했고요. 010, 000, 000 별 넣어보겠고요. 샴푸를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입력 만약에 샴푸를 두 개를 해볼게요. 입력 만약에 카드로 해서 두 개를 입력해 볼게요. 할인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닫기 한번 눌러보시면 시간도 확인할 수 있고 폼이 닫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